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싱가포르 회사 브로드컴의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의 인수 제안과 동등한 다른 어떠한 인수나 합병 제안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퀄컴은 1170억 달러에 달하는 브로드컴의 인수 제안을 이미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외국인 기업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해 왔습니다.